훈민정음의 고유 형태가 남아있는 제주어. 하지만 사용빈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요. 제주에서 유일하게 제주어를 교육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제주어가 세대의 벽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귀중한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제주어로 가사를 쓴 동요를 부릅니다. 멜로디를 따라 부르다 보면 낯설게 느껴졌던 제주어가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저는 돼지들이 먹는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에요.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는 날것 그대로의 제주어를 배우는 최고의 교제입니다. 알지 못했던 제주어의 의미를 배운 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한결 더 쉬워집니다. 제주어를 더 깊이 알게 됐고 삼촌들 이야기도 알아 먹으니까 뿌듯했어요. 제주에선 유일하게 제주어 교육이 진행되는 시범학교입니다. 학년별로 1년 동안 최대 40시간의 제주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어 신앙송과 구현동화 읽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제주어 생활하기가 자연스럽도록 수업이 진행됩니다. 제주어는 참 아름답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주어른들과 함께 제주어로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심각한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한 이후 제주교육당국과 제주도 역시 제주어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제주어 교육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제주도는 제주어 표어짓기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어를 끝까지 아이들에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학교로 시험을 시작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주 시내 동지역 또 서기포 동지역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어는 고유 문화의 정체성은 물론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고유의 형태가 남아 학술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 속에 이뤄지는 어린 세대들에 대한 제주어 교육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소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KCTV. WORK K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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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TV.